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이론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이라 해서 미국 진로발달협회가 제시한 직업상담자의 역량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업상담자의 역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로발달협회가 제시한 것인데 최근에 여기에서 출제가 됐어요 밑에 보시면 여러가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밑에 정리 내용을 보시는게 도움이 돼요 진로상담자, 직업상담자의 자질과 역량, 미국 진로발달협회의 규정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제가 최근에 기출문제를 활용해 봤을 때 박스형의 문제였고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업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 이것도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난도가 높은 문제예요 위로 올라가면 미국 진로발달협회가 제시한 직업상담자의 역량에서 첫번째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2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2번이 이제 좀 더 업데이트 된 거니까 미국 진로발달협회의 진로상담 역량 지침에는 이 진로상담자가 갖춰야 될 이론적인 지식으로써 진로발달이론 역량을 포괄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하위에 상담이론, 진로발달이론, 개인차이론, 진로발달 및 진로상담모형에 관한 지식, 생애발달이론, 생애역할에 관한 이론적 지식, 진로설계 및 배치와 관련된 정보, 기술, 모형에 관한 지식 등 7가지의 수행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수행지표는요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쭉 이야기할 때 상담이론에서부터 진로설계 및 배치와 관련된 정보기술, 모형에 관한 지식까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출제된 게 아니에요 이게 출제된 게 아니라 2번이 출제된 건데 진로발달이론의 역량 이외에 진로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진로상담 역량의 요소로 그 다음에 가로 두 번째 줄 개인 및 집단상담 기술, 개인 및 집단 측정, 정보, 자원, 프로그램 홍보 관리 실행, 코칭, 자문, 수행 개선,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 슈퍼비전, 윤리적 및 법적 문제, 연구 및 평가,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과 기술 등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지문이 좀 어렵죠 이 지문이 어려우니까 제가 밑에 정리를 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진로상담자의 자질역량 해가지고 11번 11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른쪽 메모란에 이거를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1번부터 11번까지의 키워드만 적어보게요 첫 번째가 이론입니다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코칭 그 다음 슈퍼비전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평가 마지막은 과학기술입니다 지금 이쪽이 6개, 이쪽이 5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진로상담자의 자질역량입니다 11가지가 제시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11가지의 자질과 역량은 진로발달협회, 미국의 진로발달협회가 제시한 거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시험에서 힌트로 주겠죠 미국 진로발달협회에서 제시한 11가지의 자질역량이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론, 상담, 검사, 정보, 프로그램 개발, 코칭 슈퍼비전, 윤리, 다양한 사람들, 평가, 과학기술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암기법을 만들어내십시오 자 진로발달이론 이론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론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가 진로상담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2번 개인 및 집단상담, 상담에 동그라미 치세요 개인 및 집단상담 기술은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3번째 개인 및 집단검사, 검사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걸 집단사정이라고도 합니다 개인 및 집단검사 기술은 전문가가 진로상담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정보에 동그라미 치세요 정보력은 우리가 이제 정보력이라 하면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갖추는 것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겠죠 정보력은 전문가가 진로상담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에 밑줄 치세요 다양한 영역에서 진로발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로발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코칭과 자문능력 향상, 코칭에 동그라미 치세요 개인과 조직이 진로상담과 발달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코칭과 자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가로 묶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식과 상담기술이 요구됩니다 슈퍼비전에 가로 묶어주세요 슈퍼비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상담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전문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윤리문제, 윤리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윤리문제에 대한 지식은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진로상담을 실시하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윤리적인 지침이란 게 존재합니다 직업심리학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 및 평가입니다 평가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연구 및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진로상담 관련 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마지막 과학기술, 과학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내담자의 진로계획을 하는데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계획을 하는데 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그러한 것들을 진로계획, 진로설계를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키워드만 적어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밑줄 친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자 이제 집단직업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단상담이라 하거든요 최근에 집단상담의 장점과 단점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건 뒷부분에서 보기로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진로상담, 집단직업상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상담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자 집단상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집단상담이 나왔어요 앞에서 우리가 직업상담하기 전에 상담을 배웠잖아요 집단직업상담하기 전에 집단상담이란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집단상담이란 단순히 집단이 뭐여 상담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집단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상호작용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단원들끼리의 다이나믹한 어떤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역동적 상호작용이란 것이 집단상담에서는 필요하거든요 복잡한 역동적 상호작용 때문에 집단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집단상담청이에 반드시 포함될 기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집단상담의 대상입니다 비교적 정상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집단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상담은 비교적 정상범위 적응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집단상담의 대상에서 대상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상담자는 훈련받은 전문가다 상담자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디급 집단상담의 분위기는 신뢰적이며 수용적이다 라고 했어요 분위기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리을 집단상담은 하나의 욕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이다 욕동적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은 바로 집단상담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집단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상담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이 수용적이면서 신뢰로운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욕동성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박스 보시죠 집단상담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대개 8명 정도 합니다 대개 8명 정도 하거든요 소집단이죠 그래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전문가 두 명이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상담자라고 하거든요 집단상담자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두 명 세 명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상담자라 하거든요 한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상호관계성의 욕동성을 토대로 하여 신뢰와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변화 또는 더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 과정이다 이 박스가 바로 집단상담의 개념입니다 이 집단상담 개념 안에 위에 있는 네 가지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집단상담 내용 했고요 집단이 성공하기 위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준이 있습니다 이 규준을 다른 말로 규범 규칙이라 합니다 집단상담이니까 규범 규칙이 요구되는데 기억은 뭐겠습니까? 비밀 보장입니다 메모 쪽에 쓰셔도 됩니다 비밀 보장이라고요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이야기의 비밀 유지 이야기입니다 ㄴ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기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 두기 밑줄 ㄷ 들어갑니다 솔직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나누고 타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라고 했습니다 경청의 동그라미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면 안 되죠 타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ㄹ입니다 지각이나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집단 지도자, 집단 상담자를 말합니다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각, 결석이 있을 때 미리 알린다는 것이 요구되네요 미리 알린다 그냥 무단 지각, 무단 결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ㅁ, 집단 과정 중에 인간 대 인간의 참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참만남 경험, 그 자리 밑줄 참만남 집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찌 됐든 참만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ㅂ, 집단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구성원들 모두가 논의하고 동의한 것으로 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죠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으니 참고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형태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형태는 1번이 집단 상담이고요 2번은 집단 치료고요 3번은 집단 지도인데 우리는 1번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도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집단 상담은 한 사람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내담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성장, 발달, 그 다음에 향상, 예방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집단 상담이다라고 해요 집단 치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요 거기 보면 심각한 적응적, 정서적, 발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집단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한 장애, 특정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요 집단 치료자는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을 교정하거나 제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직업 상담자는, 직업 상담사는 진로 상담자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집단 상담을 하는 거지 집단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단 지도는 대개 진로 지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학생들에게 하는 진로 지도와 연관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생들의 적절한 계획,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나 진로 탐색 집단과 같이 미리 계획되고 조직된 집단을 통하여 개인적, 사회적 정보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집단 활동을 말합니다 이거는 지식을 통한 성장, 진로니까 지식을 통한 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집단 지도입니다 이 박스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집단 상담과 집단 치료와 집단 지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집단 상담 정도만 1번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워밍업,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낮은 거고요 이제 집단 직업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집단 직업 상담의 의미 4번, 별표 하나 집단 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까? 네 맞죠 자 이야기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피드백인데 이걸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집단 상담의 기술에도 이게 있어요 피드백 주고받기라는 게 있거든요 피드백 주고받기 기술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간단하게 노트하시면 돼요 피드백 주고받기 기술 그 다음에 니은 들어갑니다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그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그 자리 가로 묶어서 별표 자 직업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집단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한데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집단 소원들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직업 성숙도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직업 성숙도를 높여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디귿 들어갑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과 해결이 가능하고요 각 구성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비밀보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집단 직업 상담에 임할 때 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집단 직업 상담을 하는 직업 상담자가 집단을 구성할 때 성별도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 3단계입니다 자 날개 쪽에 써주실래요? 직상 2급 빈출입니다 직업 상담사 2급 시험의 빈출 영역이에요 잘 나왔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집단 직업 상담 하면은 부처 부처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자 과정 3단계 암기법이 뭐죠? 탐, 전, 행이에요 밑에 보시면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탐, 전, 행, 부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암기법 집단 직업 상담 탐전행 그것보다 부처라는 게 등장할 거예요 학자 이름이 부처는 탐전행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더 유리해요 자 구체적인 것은 밑에 박스에 있고요 위에 있는 내용은 좀 전반적인 걸 이야기한 건데 탐색입니다 자기 개방을 하고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탐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집단 직업 상담가라고 가정해 주세요 탐색을 한다 뭐 자기 개방 집단원들끼리 자기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흥미, 적성, 탐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 1단계인 탐색 단계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전환 단계다 이 전환 단계를 진화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을 해요 연결의 동그라미 이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직업 세계와 연결하는 작업이 2단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며 가치 명료화를 위해 다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브릴치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피드백 간의 브릴치가 있을 건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두 번째 단계 전환 단계가 돼요 3단계는 뭐겠어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 단계를 하는데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며 공유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했어요 행동 실행이죠 행동 실행 그래서 말 그대로 행동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인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에서 행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탐색 단계에 1, 2, 3, 4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전환 단계에 1, 2, 3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3단계 행동 단계에 1, 2, 3, 4 보이시나요? 네 그 내용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아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설명은 참고 자 그러면 탐색 단계에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개방 두 번째 같이 읽어요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요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일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자신의 어떤 자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아상과 이런 피드백 앞에서 말씀드렸던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환 단계는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한다 그랬죠 연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집단 구성원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를 꾀한다 토모한다 라고 했고요 가치와 앞에서 했던 2번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한다 가치 명료화를 위해서 가치 명료화를 하는 단계니까 가치 명료화를 위해서 또다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행동 단계는 마지막 3단계인데 목표 설정한다 했어요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요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을 탐색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공유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 실천에 관한 행동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각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은 다르죠 즉각적인 것은 말 그대로 단계의 개념이고 장기는 앞으로 좀 더 향후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